안녕하세요 드림즈케차 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제가 자고 있는 그 사무실에 문 앞에 놔두고 가셨어요 얼굴도 못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저를 막 깨우셨어야 했는데 낮잠이 깊이 들어갔구요 누군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주시고 가셨는데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영상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도로를 리모델링 중인 곳이에요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도로 였는데 지금은 엄청 복잡해졌죠 출근길에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도로를 넓히고 정비중인데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창고나 가게 같은 곳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보도블럭을 깔려고 쭉 경계석을 깔아 놨잖아요 이것을 주차장처럼 쓰고 막 이러던 곳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공사하는 업체도 힘들고 이 영업하는 사장님들도 힘들고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 차량도 힘들고 아주 복잡한 곳이에요 지금 한가해 보이지만 차가 끊임없이 여기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제 물건 납품하러 온 차량이 창고로 진입하려다가 뒷바퀴가 빠진 상태입니다 경계성에 걸려 갖고 오두라도 못 타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지게차로 군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게차도 자리가 안나오죠 지금 저거 앞에서 끄집어내면 제일 빠르죠 앞이나 뒤에서 당겨내면 저거 힘도 별로 안되고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앞이나 뒤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앞에 쪽으로는 진입은 가능한데 지게차가 똑바로 서서 저걸 당겨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90도각으로 서갖고 왜냐면 오른쪽으로 좀 비스면 대각선으로 제가 서게 되면은 자유로에서 내려와서 이쪽 장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차량들은 1분만 마거나 100미터는 막힐 거에요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발에 걸어갖고 이제 자동발로 다만 조금 한번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기를 하나 퇴어 놓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동발로 움직이면서 지게차를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은 어느정도 힘을 받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나와주면 좋겠죠 안 나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차량 통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지게차도 이제 길을 안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작업을 해 보는 거에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안될거다 안될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걸 해봐야 돼요 근데 역시나 자정말로 움직여 봤자 차는 꼼짝도 안 하죠 뭐 어떻게 들썩거리는 것도 없네요 바위 위에 그냥 매미 매달린거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까지 힘이 없을 수 있을거에요 지게차가 움직여도 꼼짝도 안 해요 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안된다는걸 알았죠 천사인지 길을 막고 제가 약간 비쌈하게 40... 아무도정도 비쌈하게 서갖고선 앞으로 당겨내든지 아니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갖고 창고 안쪽으로 진입을 해갖고 창고 안에서 이거를 뒤쪽으로 당겨내든지 두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두개 다 만만치가 않아요 첫번째 방법 앞에서 당겨내는 방법은 제가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 너무너무 차가 막히죠 지금 차가 끝없이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민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게끔 지금 왼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진입만 전진으로 진입하든 후진으로 진입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게차를 돌릴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당겨야 되는데 이게 진입하기가 또 만만치 않죠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현장에 있는 6W 굴삭기가 구난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일단은 구난을 하고 나서 저 물건만 저는 이제 하차하면 되겠죠 어차피 요건 물건 내리면 저 안에 있는 지게차는 나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저도 안으로 못 들어가요 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일단 발 닿는 데까지 넣어주면 작은 지게차가 그래서 받아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쪽으로 서서 요걸 관망만 하면 되요 차 구난하는거 관망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멀찌감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를 지나쳐서 갔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지 저 이제 구난 장면이 동영상에 들어오는데 아 글쎄 돌릴수가 없는거에요 차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지금 지게차 돌릴수가 없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차가 멈출 줄을 몰라요 정말 여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늘은건지 이분들이 지금 이곳에 이사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차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근래대로 더 많아진거 같아요 와 돌릴 기회를 안 주네요 끊임없이 오는 저 차량들의 행렬 제가 차를 막게 되면은 이 차들은 얼마나 막힐까요 이제 간신히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되죠 얼른 돌려야지만 제가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 관망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게차라는 특급 관중석에 앉아서 6W 포크레인이 하물차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 이제 구사리를 하나 제꺼 빌려 드려야겠네요 일단 잘 보이는것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굴삭기인도 그냥 차도를 막아버렸네요 지금 제 뒤로는 차들이 한없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굴삭기는 저정도라도 자리를 잡아서 그냥 붐대로 당겨 버리면 되잖아요 지게차는 이제 저기서 앞으로 당길 수가 없죠 저 상태라면요 비스듬서 앞바퀴를 꺾으면서 당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차를 못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수익만 하면 되니까 많이 쉽죠 자 과연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저정도야 굴삭기가 힘이 엄청 좋으니까요 간단할 것 같아요 화이팅 굴삭기 힘내세요 굴삭기 사장님 자 이제 들썩들썩 하죠 요거 이제 한방에 나왔습니다 성공 이제 제일만 남았네요 저 차를 도대체 어디다가 주차시켜 놓고 저 물건을 하차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도로에는 폭이 좁아서 작업이 안됩니다 기다리는 차량들 보내서 승통을 좀 터줘야 될 것 같아요 저쪽 건너편에 또 마을버스가 이쪽으로 오고 있죠 진짜 차가 그냥 많이 막히네요 뭐 어쨌든 이 도로에서는 하차에서는 공간이 안 나오네요 조금 넓은 곳에 이제 큰 택배가 있는데 택배 정문 입구에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죠 이곳은 이제 자유로에서 내려와갖고 자항동 출판단지 쪽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이거든요 그 차량도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출근시간 걸려버리면요 하여튼 저는 이제 후진을 하고 저차는 한바퀴 돌아갖고 원하는 위치에 주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곳이 오늘의 작업장소입니다 오른쪽에는 커다란 택배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차를 저 앞에서 대놓고 여기 하차를 해서 내려 놨다가 운반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운반하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제일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곳이죠 하물차가 올 때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일전화가 들어옵니다 요거 이제 새파르트니까 빨리 내려놓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 드렸죠 미리미리 영수증도 드리고 계좌번호도 적어드려요 작업 끝나면 바로 갈 수 있도록요 자 이제 빨리 하물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제 하물차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차를 하면 되겠죠 딱 새파르트네요 두개씩 한번 가고 한번 한번 가면 두 번만 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또 빠르트 구멍이 다 틀려갖고 하나씩 가는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부터 새파르트니까 순식간이죠 초간단 작업입니다 대충 떠서 이게 정문 옆에다가 툭툭 내려놔요 두개는 내려놓고 하나는 바로 뜨자마자 운반해주면 되겠죠 지금 마음은 제가 엄청 급해요 이거 빨리 옮겨놓고 다른 현장을 가야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마음은 급한데 왔다갔다 해야되는 거리는 있고 세개 내놓으면 끝날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그런지는 영상보시면 압니다 요거 세개 갔다 놓는데 실질적으로 한 5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안걸리죠 다행히 내려놨으니까 수루룩 가서 놓고 다시와서 수루룩 놓고 그러면은 진짜 뭐 5분안에 끝나는 일이 됐죠 근데 아 이게 참 낭패가 왔습니다 이제 요 위에까지 쑥 최고로 전진할 수 있는 데까지 전진해갖고 놔주면 이제 작은 지게차 가지고 들어갈 건데 이제 경계서에 걸려서 거기 못하고 넘어가요 뭐 어떻게든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밟으면 이제 경계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안에 작은 지게차도 있으니까 작은 지게차 밟는 데까지 갖다 놓기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죠 요런식이면 진짜 5분안에 끝납니다 이제 두번째 바르트를 들고 또 잽싸게 달려가죠 요런식으로 3개 갖다 놓으면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첫번째 가지고 있는 그 바르트가 아직 창고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게차 발이 안 닿는 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번째 바르트를 내려놓고 첫번째 바르트를 발끝에 끼워갖고 저 안에까지 밀어만 줘야돼요 작은 지게차가 경사가 져갖고 이걸 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작은 지게차나 큰 지게차나 이 경계석이 있고 흙이 파이기 때문에 차고 올라가지 못해요 또 차고 올라가자니 발끝이 바르트에 걸려갖고 잘못하면 까딱하면 이제 바르트가 넘어가게 생겼죠 뭐 밀리지도 않고 이거 방법이 없네요 에네라이 그냥 까대기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갖다 놓고 저거 하나 까대기 하고 저거 까대기 하는 동안 제가 또 가서 한파르트 마지막파르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가리가 되겠죠 자 조금만 빨리 심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각대로라면 이거 이제 마지막 바르트 가서 올려놓고 그냥 빠져서 나오면 끝인데 이게 또 그냥 올려놓으면 저 지게차가 이걸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멀리 들어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곳이 땅 말고 거기다가 pvc지 바르트를 하나 넣고 그 위에다가 이 바르트를 얹으자고 이렇게 합의를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저쪽 지게차가 발 꽂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잘 돼서 한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쯤 이제 그쪽 다음 현장에서도 이제 슬슬 애가 타기 시작하겠죠 제가 새파르트만 내려놓으면 끝이라 그랬는데 이 새파르트 갖고 지금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밑에 pvc파이러트를 놓고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저 작은 지게차가 이걸 못 갖고 들어갑니다 결국 이것도 까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까대기 할 때까지 또 언제 기다리나 까대기를 다 해야지만 요 한파르트를 마저 올려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빨리 도로공사까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을 빼기 위해서 파르트를 하나 더 갖다 받쳐놔야 돼요 요거 없이 발을 빼면은 저 있는 쪽으로 이게 넘어와 버려요 자 이제 마지막 파르트 가나요 요거 이제 가뿐하게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현장에서 재촉전화가 오진 않고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서 재촉을 하고 있죠 그러던 찰나에 요걸 이제 올려놓으려 하던 찰나에 요 현장 측에서 굴삭기를 투입을 해주겠다네요 굴삭기로 다 요거 하나 마저 올려주시겠대요 아 그럼 저는 좋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올 건지 생각을 하고 원래는 제가 조금이라도 올려드릴려다가 그거보다는 여기다가 도로에다 놔주는게 작업하기 편하다 그러셔갖고 도로에다 놓고 그냥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 놓으면은 굴삭기가 제자리에 와갖고 떠서 스윙으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제가 일단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도로 끝에다가 놓고 저는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일을 안하고 가면은 뭔가 찝찝해요 사실은요 굴삭기가 또 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